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저는 진짜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지만 사실 잘 먹으면 더 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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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칼칼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... 해산민등록든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